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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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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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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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아 근데 도착해 안녕 도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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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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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에 발신지에서 철의 심장 파장이 확실히 느껴져요. 불무지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간대군요. 서둘러요. 철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파괴는 그 다음에 논의하죠. 철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철의 심장 파괴는 그 다음에 논의하죠. 철의 심장 파괴는 그 다음에 논의하죠. 철의 심장 파괴는 그 다음에 논의하죠. 철의 심장 파괴는 그 다음 날, 철의 심장 파괴는 그릴 시장 파괴는 예선의 강력이 있었습니다. 철의 심장 파괴는end을 도와준다. 철의 심장 파괴는 반대이ves 어떤 걸 보여요? 경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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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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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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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리가 난 단지 우리 연구를 위해서... 나와 목표가 일치한다니 다행이군. 첫 번째 역배열을 시작해라. 클리포스가 임브리스를 뒤덮을 것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. 너흰... 뭐야 해. 네가 우리의 희망인 것 같구나. 그러니 어서 가거라. 그러니 어서 가거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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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